도마뱀 도마뱀, 형한테 물아봐, 새끼 도마뱀 밖에 없어 새끼 도마뱀 있어 아까 도마뱀 다 숨었어, 그래 다 숨었지, 그치? 형이 물 만져도 돼요 물 들어가는 거 아니야? 뭐야, 물 만져도 돼 야, 만지지 마, 더러워, 더러워 물을 왜 만져네, 그치? 이불, 이불 찌꺼기 그래, 찌꺼기, 똥냄새 날 거 같아 아빠, 물이 살짝 있네 그래, 깊은 물이 있어, 많이 해봐서 알아요 응 뭘 만져, 만지긴 아으씨 빌리빌나무요 이야, 바나나나무 있다 여긴 필리핀 부골 네, 왔어요 아르빌라 야, 밖에서 오니까 저거 큰일 났다 딱 끔찍해? 네 밖에서 보니까 이게 제일 최고기예요 응? 이게 제일 최고기예요 아, 근데 좋아, 괜찮아 위에는 좀 깨졌는데 아, 괜찮은데 아, 지진 안 펴요, 아빠? 응? 아빠, 이제 언제는 없어요? 뭐라고? 아빠 아빠, 아빠 몰라 몰라 망가진 거지 태풍에 불어서 태풍 불어서 태풍 불어서 망가진 거 같은데 태풍 많이 불러 아르빌라가든 펜션하우스 이거 지은 거예요? 사람이? 뭘 우리가 돈 내고 호텔이야 우리가 돈 내고 사람이 지은 거예요? 아, 그럼 사람이 짓지 강아지가 지어요? 저기 주인이 저기 사장님 구멍이 그런 거 같아 여기 아, 아빠 아빠, 아빠 아빠, 아빠 집을 빌릴게요 뭐라고? 집을 빌릴게요 원리가 하지마 뭐를 뭐 한다고? 집을 빌린다고요 뭐를 빌려? 집을 빌리는 게 뭐야? 뭐라고 했어요? 홍아, 뭐라고 했어? 안 들려? 무서워 여기 그 풀이 있나 볼까? 여기 그 쭉 그 혜란씨 칭찬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유ات 여기가 net 한글자막 by 한효정